이제 12시안에 공연이 끝났나 본데 보니까 이렇게 추석이라고 화장실이랑 좀 가야겠다 여기서 저기 버스킹을 하는 것 같은데 버스킹을 석조 건물 같은데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세시풍속이라 가지고 세시풍속이 이제 화장실 좀 갔다 해봐야겠다 소파 방정화 선생님이 어린이나를 만들어서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조형물이 없었는데 조형물이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소파 방정화 선생님이 조형물을 만들어 보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린왕자 조형물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바뀌었네 보니까 어린왕자인가 내 기억을 안 했는데 이게 로봇티컴보이 깡통로봇인데 이게 이게 휴지통도 아주 컬러풀하겠네 어린이 어린이 방문 어린이 방문 어린이 방문 어린이 방문 눈속이 있잖아